겨울방학 때 선행학습 하셔봤자 어차피 그치직 머리에 쌓이지도 않고요 써먹지도 못합니다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빼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를 믿고 후회학습을 꼭 하세요 겨울방학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면 겨울방학은 다음 학기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해야 되나 학원을 가야 되나 공부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큰 학원 가보시면 말빨 죽여주는 실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지금이 고비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고 지금 뒤처지면 큰일 난다 지금 빠른 편 절대 아니다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제 아들들 친구들이 뭐 한다 뭐 한다 뭐 가르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불안하고 이게 맞나? 후회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더 많이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라고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95%의 확률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95명은 이 말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 상태에서 선행하면 망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예요 제가 요즘에 오랫동안 쉬었던 축구를 다시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뛰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달리기도 너무 느려졌고 슛도 너무 약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축구를 할 때 달리기가 느려요 힘이 약해 슛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배우고 상대팀의 전력 분석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 축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제가 중학교 때 학교 대항 축구대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은근히 기대를 했어요 내가 대표로 뽑히지 않을까? 나 정도 하면 그래도 이렇게 대표로 좀 뽑혀가지고 주전으로 못 돼도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택도 없더라고요 전혀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반에 어떤 애가 대표를 뽑혔냐면은 저랑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축구는 잘 못해요 코발이라고 하잖아요 코발 앞으로 뻥 차는 거 그 코발로 축구를 하는 친구인데 중학교 2학년 때 그 친구는 달리기가 12초 이랬어요 어떤 축구부 감독님이 그 친구 뛰는 걸 보고 자기 팀의 축구부 선수랑 달리기를 시켜보더니 그 친구를 그냥 스카우트를 해놨어요 그 친구도 내가 축구를 훨씬 잘하는데 내가 기술이 훨씬 좋고 드리브를 이렇게 이렇게 피하는 걸 잘하는데 그 친구를 뽑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한 프로축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분들은 어떤 기술을 써서 선수를 제끼고 이런 걸 보지 않았어요 그 선수에 뭘 봤냐면 피지컬 피지컬을 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기를 가르치는 거고요 그 기본기가 잘 되면 그때부터 상대팀 전력 분석도 하고 장기술도 가르치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피지컬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피지컬이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앞에 걸 미리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저런 기술들 배우고 그 다음에 수학에 관련된 꿀팁들을 배우면 여러분 정말 수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아니지 않아요?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방법을 몰라서 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위한 피지컬이 없으면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너진 돌담 위에다가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지식이 절대 쌓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이 좋은 친구들은요 여러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잔기술을 익히고 앞에 걸 미리 배워가지고 내가 조금 더 앞서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가려고 준비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프로 축구 선수들, 프로 야구 선수들이 전지훈련 가서 뭐 하죠? 거기서 처음부터 무슨 타격폼 뒤집고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시즌 중에는 할 수 없었던 웨이트 트레이닝, 몸 만들기, 부상 치료 이런 것들을 전지훈련 중에 하거든요 여러분도 겨울방학 때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내 피지컬을 향상시키고 기본기를 다지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선행학습 해봤자 외울 것만 많아지고 여러분이 이해 안 가는 것만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95%는 이런 피지컬과 기본기를 무시하고 기술만 계속 배우고 상대팀 전력 분석 수능에는 뭐가 많이 나온다더라 근데 어차피 그거 안 나와요 똑같은 문제에 그런 것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저 창쌤이 추천하는 겨울방학 때 하셔야 될 일 후행학습입니다 선행학습이 아니라 후행학습을 하셔야 돼요 후행학습을 하라고 하면 뭘 해야 되는 거지?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인강을 듣고 문제집 풀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기본기가 있는지 내가 이해 못한 게 뭔지 내가 진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사고력을 기르고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 안 가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작년에 배웠던 교과서의 목차를 한번 펴보세요 펴고 각 단원에 나와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1학기 목차가 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면 완전제곱식이 뭐냐 완전제곱식은 언제 써먹는 거냐 내가 완전제곱식을 쓰면 어디다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죠 이걸 못하는데 계속 진도를 나가봐야 완전제곱식은 여러분 어차피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학습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 후회학습을 전문으로 해주는 인강 이런 건 어차피 없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릴 방법으로 꼭 한번 여러분이 잘 이해하군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목차를 펴서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 내 입으로 내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각 단원에서 나 이거를 배우니까 이걸 할 수 있게 됐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 이걸 하면 앞으로 이걸 배우는데 써먹을 거야 라는 걸 여러분이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아 내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뜻이구나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복귀를 한번 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선행학습을 해봐야 여러분은 그냥 외울거리만 많아지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해보니까 어떠세요? 어렵죠? 낙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학생들 95%는 어차피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할 수 있고 이걸 잘 하게 되면 적어도 상위 5% 안에 들 수 있는 피지컬과 기본기를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본기가 있으면 진도가 조금 늦었어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겨울방학 때 선행학습 하셔봤자 어차피 그 지식 머리에 쌓이지도 않고요 써먹지도 못합니다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빼고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를 믿고 후회학습을 꼭 하세요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게 잘 된 것인지 수학 용어들을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각 단원에서 내가 뭘 배웠는지 그 단원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게 됐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제 영상에서 계속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수학 공부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ep